이 뒤에 백드롭에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의 꿈과 비전은 이렇습니다. Charge new energy,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하고 Charge your future, 당신의 미래, 당신의 꿈을 새롭게 충전해서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자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 앞으로 우리 포항의 미래 50년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오늘 이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만 포항 모든 시민들과 더불어서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를 우리 포항으로 지정하고 또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이 오늘 통과가 돼서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데는 오늘 여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백인규 시의회 의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우리 32분의 시의원님들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우리 도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어필하고 직접적으로 띄워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지역의 김정재 국회의원님 김병욱 국회의원님 역시 국회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 함께 어필하면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에 기울어 주셨습니다. 이철우 지사님은 물론이고 좀 더 넓게는 대구 경북의 모든 국회의원들 당을 추월해서 초월해서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박영선 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과 주도적인 선도기업인 에코프로 또 포스코 퓨치엠 등과 같은 기업 관계자 또 우리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력회 그 다음에 각 시민 모든 단체 또 함께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도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지정 촉구대회도 교류했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두 이 어망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준 결과로 오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묵묵히 신무적인 일들을 해 주신 우리 시청의 공무원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우리 포항의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지치지 않게 추진하는 DNA가 이뤄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는 박태준 회장님이 제철소를 세우면서 제철보국 그 다음에 교육재단과 여러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만들면서 교육보국을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 포항이 전지보국을 하겠습니다. 전지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전지산업을 발전시켜서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서겠다 하는 그런 결의로 우리는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차전지산업, 수소산업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이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원료를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소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제철산업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포항은 이러한 산업을 하기에 가장 적격적인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전지가 지정이 되고 여태가 통과된 것은 단순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제철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고 또 근대화시킨 그런 주축을 했다시피 2차전지산업과 수소산업을 가지고 우리 포항이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선진화시키고 근대화시키겠다,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차전지산업은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한중일 세계 국가가 함께 경쟁을 하고 있고 특히 소재 부분은 중국이 여러 가지 부분의 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AI 시대, 먼 시대 이거 전부 다 배터리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 배터리를 앞으로 미래 시대에 주도할 미래산업의 신장인 배터리 쪽이 확실하게 자립을 하지 못하면 중국에 우리는 질질 끌려가고 우리가 일본의 불화수소 사례처럼 해서 우리가 소부장 제도를 억지로 해서 겨우겨우 어려운 터널을 벗어나온 것처럼 그러한 사슬에 억매이게 됩니다. 이제 특화산지로 지정된 만큼 우리는 중국과 경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2차전지 소재 산업지역. 더 나아가서는 2차전지 산업의 메카 이것으로 만들어가서 전지 보국을 이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지 요어 에너지 차지 요어 퓨처가 담긴 것은 우리의 결연한 각오와 확실한 미래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배포된 유인물의 1페이지에 나와 있는 2차전지 특화산지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이 소재 부분입니다. 소재가 자유파가 돼야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우리가 중국을 앞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소위 IRA로 중국을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추월을 해줘야 대한민국의 2차전지 산업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포항이 거기서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서 확실하게 추월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료는 군산. 원료가 이게 공해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군산이고 그다음에 청주은 쇠를 제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울산은 차세대 전지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소재 특화산지로 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소재를 점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선두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포항이 전주기에 걸치는 우리 2차전지 산업의 아주 핵심 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상 산단은 영일만 산단하고 블루벨리 산단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양극재가 100만 톤을 생산을 하고 양극재 매출이 70조 양극재 위 외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 100조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전문인력도 7200명 이상 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화산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용수라든지 폐수처리라든지 전력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도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이 그야말로 그러한 기업에 와서 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세제 혜택 또한 효과가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R&D 사업과 글로벌 사업화를 함께 촉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포항에는 포스텍이나 한동대회 같은 우수한 대학과 리스터, 방사관 가속기라든지 각종 인프라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 소재를 만들어내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도 양극재 소재 밸류체인 중에 전주기가 우리가 가장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세계 유일무이한 양극재 소재 적지로 우리시가 그렇게 될 것이고 연구인 불안한 모든 것도 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몇 년 안 나오면 2027년까지 우리가 투자 약정을 받은 것이 전부 다 14조입니다. 계속 넘쳐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못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려를 해서 적어도 직업 있는 산업단지보다도 그 규모만큼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전말부터 우리는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용역과 그러한 입지선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갖춰져서 우리 지역이 그야말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배터리 규제자유 특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수십 개의 규제자유 특구 중에서 우리 포항이 가장 우수하고 성과 있게 해낸다고 평가를 받아서 3년 연속 제대로 시행하고 이후에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배터리 첨단 산업과를 신설한다든지 의회와 협력해서 점담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온 것도 또 큰 역할을 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아마 생산 유발이 앞으로 23조 3천억 정도 될 거로 보고 부가가치 유발은 9조 5천억, 시험 유발은 직접적 고용이 한 1만 5천 명, 2차전지만 그렇습니다. 유발 효과까지 보면 한 5만 6천여 명 될 것으로 봐서 포항이 제2의 도약을 해낼 수가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모델을 우리 포항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내년 2024년부터 5년간, 28년까지입니다.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1원에 갖추는 것이고 정부가 수소산업 중에서 여러 분야로 나눴습니다. 수소생산과 저장과 운송과 연료전지 부분에 나눴는데 전체적으로 예타를 통과시키려고 산업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했는데 우리 포항에 지정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사업만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우리 지역만 가장 준비를 잘 해왔고 또 이 사업을 수행을 계획대로 잘 해낼 거다고 보고 우리 산업부와 기재부와 함께 이것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을 해서 수소연료전지 산업 또 그 뛰어넘어서 수소산업이 우리 시내 전방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포항의 수소연료전지 산업도 하는 것도 가장 강점에 있는 것은 역시 포스텍이라든지 또 포스코의 미래기술연구원이라든지 리스트라든지 또 포항테크노파기라든지 또 한동대라든지 포스코라든지 포스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스텍과 영남대학과 우리 포항TP가 함께 수소산업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협약을 맺고 지금 추진해 놓은 것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4년 전에 또 3년 전에 국제공인받은 수소연료전지 인정센터 또 공인시험기관 시도관고 이런 것 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루벌리 산업단지 내에 한수원 또 주식회사 FCI 수소연료전지 공장 또한 완공 예정이거나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되고 우리 중요한 우리나라의 수소연료전지 기업 30여개가 우리 포항의 블루벌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면 그러한 부가 경제 효과뿐만 아니고 연료전지 산업 또한 세계 여러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효자 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와 협력해서 그간의 수소산업 지원을 육성을 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하고 역시 수소에너지 산업과를 우리 시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역시 마찬가지고 수소연료전지도 우리가 포럼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개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포럼을 우리 포항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차원이 또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차원의 2차전지 국제 포럼 수소산업 포럼을 열어서 우리 포항이 수소산업과 2차전지 산업의 최적지임을 세계의 전문가들에게 알리고 그러한 것들이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처럼 해서 전국적으로 전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할 것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예타산업이 통과된 것에 따른 우리 앞으로의 고용유발 효과는 약 3,6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북도와 함께 전지보호국 2050 전지보호국 2050 TF와 추진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TF를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관기관 연대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전지보호국 2050 추진위원회는 전국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포항이 그러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인적인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계 최대의 2차전지 소재 메가클러스트를 구축을 하고 2차전지 투자 특별시로 우리가 조성을 해서 각종 투자 유치 인프라 확충과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함께 이루어 나갈 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에 들어온 기업과 기업 얼라이언스, 기업 동맹, 기업 연합체를 만들겠습니다. 포항 원팀이라는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우리 각종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양산부터 수출까지 또 전 과정에 걸쳐서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포스텍을 비롯한 가장 좋은 교육기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전지 관련한 인력은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겁니다. 포항에 당장 필요한 산업인력뿐만 아니고 전국에 필요한 인력, 심지어 외국에 필요한 인력까지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외국에 있는 사람을 또 불러내려서 우리가 그러한 전문 캠퍼스를 중심으로 육성을 해서 포항에서 전국으로, 포항에서 세계로 인재를 공급하는 그러한 체제를 정부와 함께 또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의 포스텍과 한동대학이 이번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의 선정에 되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 대구처럼 선정 안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과 같은 50만 도시에서 두 개 대학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두 대학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로컬 대학과 사업과 연결을 해서 혁신 인재를 계속 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차전지 소재의 소위 마더 팩토리도 건립을 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정을 개발해서 전국, 전 세계 공장으로 유포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갖추고 앞으로 리사이클링에 대비해서 지속가능한 2차전지 자원순환 체계도 우리가 클러스트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가속화시켜 나가도록 여러 가지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 박람회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8월 말에 중국 상해에서 상해에서 2차전지 박람회가 있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기업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또 연구하는 사람들 함께 참여를 해서 필요한 것은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것을 제대로 알릴 예정입니다. 오늘 특화잔디 지정 또 예타 통과 이런 것들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그동안의 여문, 협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네 달 중으로 시민보고회와 비전선포식을 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보관을 시민들께 보고를 하고 기법을 나누고 또 의지를 함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지보호국 전문가위원회,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2차전지 대토론회 이런 것들을 그러한 분들을 초청해서 개최해서 우리의 이러한 산업들이 누가 봐도 앞서 나가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가지 부분에 진행이 되고 있지만 수소연료전지 크로스터 추진단을 8월 중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산학연 크로스터 협의체 운영과 수소산업 육성협의체 운영이라든지 포럼교체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나 도가복의 악소리가 날 정도로 우리가 투자도 하고 해서 규모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2차전지 특화단지처럼 수소산업 특화단지로 우리 포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공급 배관만 구축이라든지 수소교통을 위한 연료전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시민 체감형 수소도시 조성 사업도 가속화시켜 나가고 인정센터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FCI에서 수소연료전지 기가 팩토리를 건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 나가면 연료전지 산업 역시 몇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소 복합 터미널 구축이라든지 수소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해 나가고 역시 포스텍과 우리 한동대와 주변 대학들 또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맞춤형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포항이 그간에 제철산업으로 50년을 끌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철산업 고도화와 함께 2차전지산업과 수소산업이 50년, 100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또 곧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포스텍의 영무중심의과 대학과 스마트 병원이 지정을 받고 또 건립이 되면 우리 포항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역시 대한민국의 주축 산업의 산업지 하나로 되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거듭 거듭 감사드리고 앞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을 위한 포스텍, 고대학 건립의 인정에도 여러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제저널 요원 기자입니다. 일단은 블루베리 산단하고 영일만 산단의 2차전지, 수소연료단이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우수한 생산인력과 연구인력이 있어야 중국과 기술격차 따돌릴 수 있는데 이러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이만큼 증가하다 보면 포항 인구가 증가되는데 일단 이러한 산업이 돌았을 때 포항에서는 수용태세를 갖추고 정주 여건과 근로자들이 또 힐링도 하고 즐기면서 야, 포항 살기 좋은 도시가, 이사 가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인구도 줄고 있는 마당이야.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산업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인프라와 말씀하시는 필요한 인력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역시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기에 특화단지 지정 내용에 담긴 거기 있으면 그걸 찾아서 만들어내고 또 만약에 없으면 특화단지를 지정을 근거로 해서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우선 현장인력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포항대학과 또 우리 폴리텍대학 이런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포스텍과 우리 한동대학의 계약학과, 기업과 관련된 계약학과를 그러니까 졸업 학생 운영할 때 돈을 다 대고 되면 전량 학생들을 그 기업에 데려가서 함께 일을 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2차전지 부분에 우리 글로컬 캠퍼스나 이런 것들을 경제자유구역이나 중요한 지역에 만들어서 우리 해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헝가리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광물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에서 갖고 오잖아요. 또 중국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러한 인력을 전부 데려와서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현지 공장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함께해서 인재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도록 할 것이고요. 또 그러한 고급 인재, 현장 인재, 관리 인재가 모두 함께 포항에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특히 R&D 인력 이런 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그러한 숙소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야말로 전체적인 정주 여건, 문화예술, 기타 모든 것들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 우리가 국토부에서 하는 기업 혁신파크를 지정받는데 공모에 곧 들어갈 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학교를 대대적으로 만들어낸다든지 대안학교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급 인력들과 또 필요한 인력들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낼 거고요. 그다음에 해양 스포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 확충해서 이런 고급 인력, 현장 인력들이 정중하게 좋은 도시로 우리가 계속 만들 겁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도 일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들어오는 기업들 또 우리가 해나가는 계획에 의하면 충분히 소요가 되고 또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